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아이야마라고 하나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T9이라는 미니 올인원 앰프를 구입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오디오라고 하나요? 또 OEM 방식으로 거의 동일한 외형 약간 컬러 들어간 거나 USB 메모리 들어가는 모델 정도로 파생 모델에 있다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작은 앰프예요 옆에 보스 리시버가 약간 크기가 큰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크기가 작고 오른편에 미니 디스크 MDE에다가 포터블 스피커가 붙은 것과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작고 기능들이 좀 많은 USB DAC, 코어 옥셜 옵틱 것까지 받아주는 입력 부분을 가지고 있고 블루투스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만들었던 미니 스피커들과 이렇게 매칭을 하면 계속 두루두루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입을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한 10만원인데요 10만원 정도에서 어댑터 들어가고 빠지고 하면서 11만원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광군제 뭐 그런 세일 통해서 10만원대 정도에서 어댑터를 포함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작고 귀여운 외모고요 거의 레벨 미터가 원형으로 들어가는데 백라이트까지 있어서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약간 추구한 올인원 제품이 되겠습니다 손바닥에 올라가는 정도 손바닥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무게도 가볍고요 그래서 공간이 적은 사용자 그리고 DAC를 따로 안 물리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에게 어울리는 그런 기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단자 보시면은 USB DAC도 있고요 스피커도 바나나 단자까지 물려지는 허접합니다만 그렇게 되고요 18V에서 30V까지의 전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웬만한 거 잘 안 버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지시면은 노트북 어댑터 이런 것들 쓰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같이 사보기도 했고요 일단은 요렇게 책상에다가 먼저 놓고 사용을 했어요 작으니까 확실히 아카메 풀사이즈 앰플을 모니터 스탠드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편은 없는데 일단 테이블 쪽에서 먼저 사용을 했는데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또 역시 만든 목각인데 미니어처 방식으로 만든 앰프입니다 그냥 동작은 안 하는데 귀여워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일단 탄노이 시스템 8이라는 DMT 8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었는데 녹음 영상은 이제 따로 링크를 해놨습니다 녹음 비교 영상 했어요 시스템 8은 확실히 아카메 A75라는 보급형 앰프보다 여러모로 좀 생각보다 부족했어요 이게 음압이 좀 높은 편이라 구동이 어려운 타입은 아닌데 제법 소리의 품질의 차이는 있었는데 이 소형 미니 올인원 앰프라는 것 이런 진공관으로 다른 걸 교체를 하면 번들 6K4 진공관을 교체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가성비로 쓸 거기 때문에 굳이 교체는 안 했고 다른 동일한 건 보유하고 있어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시 추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악 타블렛 50 시그니처 매칭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책상이 아니라 이제 별도의 작은 공간 쪽에다가 넣고 테스트를 했는데 비교 대상이 사이러스 2였거든요 근데 상당히 잘해주는 모습입니다 비교 청음 영상 보시면은 처음 마이크 성능의 한계 때문에 둘이 직관적인 비교가 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의외로 프로악 타블렛 50 시그니처는 T9도 크게 밀리지 않는 거의 비등한 정도의 느낌 한 95%, 90% 정도 유사하게 해냈다 사이러스 2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만 녹음상에서 좀 그런 느낌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70, 80%까지는 좀 따라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이렇게 잘하나 이게 영상에서 좀 티가 안 난다 싶어가지고 실제보다 ATC7 좀 구동이 어렵죠 ATC7을 비교를 했습니다 ATC7에서는 AVI-S21이라는 구동력이 좋은 인티앰프와 비교를 했는데 좀 차이가 좀 나긴 났습니다 결국에는 T9에서는 저역구동이 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저역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없고 붕붕하고서 퍼지는 이유에 약간 인치 큰 스피커를 쓰게 되고 뒷벽하고 바짝 붙여놓는다면 붕이 일어나는 류의 구동이 안 되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품의 크기나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제법 괜찮은 수준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동하는 모습 볼륨 조절이 아쉬운 거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느낌으로 좀 돌려야 되고 베이스랑 트래블 고음과 저음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는 것도 편했고요 리모컨도 생각보다 쓰기가 나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레벨 메터가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진공간이야 뭐 프리뷰에 들어가는데 뭐 그냥 저는 진공은 없는 버전으로 가격 1,2만원 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추가 버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레벨 메터도 볼륨을 좀 많이 올렸을 때만 저렇게 움직이고 작은 볼륨일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저 볼륨이 약간 높은 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케이스도 했는데 그건 맨 마지막 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일단 저의 핵심적인 판단은 아이아마 T9을 작고 가볍고 저렴하기 때문에 채미사만 써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고 디자인도 상당히 여타의 중국제대보다 좋았고 딱 냄새 맡았을 때 막 이상한 냄새 같은 것도 나지 않았고 불량 안 걸렸고요 대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좋았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 스피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 그게 앰프가 필요한 경우라면 T9 한번 적극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꾸로 오디오 시스템을 아예 새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신다 이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액티브 스피커 또는 사운드 바를 조금 잘 나온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딱 일체감 있게 잘 나오는 소리를 내주거든요 그쪽이 오히려 조금 더 소리의 품질적으로 딱 잡힌 소리를 만들 때는 그게 더 나은 것 같고 이런 패시브 루는 어느 정도 매칭을 해가면서 좋은 소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T9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스피커보다는 좀 구동이 쉬운 류의 스피커를 찾아야 되는데 빈티지 계열 쪽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괴짝에 비슷한 약간 북셀프하고 백작 사이에 있는 류에서 미션이라든가 미션 707 이번에 700인가에서 신체품 나왔거든요 그런 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형의 보급형 북셀프들하고는 궁합이 그렇게 좋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질 않아요 쉽게 쉽게 울어주는 스피커하고 매칭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는 바이고요 링크 뒤에다 걸어놨지만 녹음 영상 비교한 거 3개의 앰프랑 비교했는데 2개하고만 주로 올렸어요 제가 한 눈이 시스템 8하고의 비교에서는 책상 위에다가 제가 마이크를 놓는 바람에 책상이 같이 떨면서 잡소리가 들려가지고 굳이 넣지 않고 프로학 타블렛 50과 50 시그니처랑 LTS7과의 비교를 함께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oday's 한 affect! But the video is the language that I would know enter the church 스테이지 Mary Prash Se towel & Eve T 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